이번에는 파리채와 두원채의 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저는 파리채의 쪼쪼쪼입니다. 화이팅! 에피사이드에서 또 영경인데 우리는 또 영경인데, 아까 첫 게임 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. 바다 치울 것 같아요. 얘로 이제 going forward. 화이팅! 성장 야라 숙성 좋아요 죄송합니다. 어이구 뭐야 이거 뭐야 네에라이씨 굿 야야야 아이씨 깨끗 으아 designs 다가 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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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